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거인 몸속 들어가기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굉장히 굉장히 뭔가 덜티한 거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고요 죽었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거인 몸속으로 들어가볼게요 난 너를 볼 수 있어 아 이거 봐봐 어우 혓바닥이야 엔터 마이 마우스 엔터 마이 마우스 엔터 마이 마우스 어 지금 일단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오오오오 여기 나가면 나가지나 난 망했어 난 죽을거야 아아 음 주니언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히브리네요 와 무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과가 아니어서 사람들의 몸을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의 몸은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은 다 이런식으로 어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음 제가 이제 과학적인 제가 이과생이기 때문에 이런거 정말 잘합니다 저 과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과학 어 인체적이 이제 뭐냐 이름을 말하면 음 탯줄이네요 좋아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똥구멍 나가면 끝이야 이거 인체는 이어져있지 갑시다 똥구멍까지 보이죠 여러분들 저거 모양 똥이죠 저게 저게 똥이라는거는 분명히 저는 이제 후장으로 나간다는 얘깁니다 아아 먹었어요 거인의 똥을 넌 내꺼야 아아 아아 나가고싶어요 어 일로 가면은 뭐야 멈췄어 뭐야 뭐야 멈췄어 뭐야 물차 물차 뭐야 나 죽는거야 бу이 게임 오만나요 뭐 상민 님 어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소화 소화가 complicated 등을 걸치고 있습니다 떼~~ 뭐야 뭐야 똥들끼리 싸우고 있어 내가 더 강력한 똥이라곤 난 밖으로 나갈꺼앴 사라져라 방해물 그런건가요 똥 같아 똥같아 둘러싸였어 나 똥이 될거야 도와주세요 저 흰색이 똥들을 어쌉니다 아 얘네들이 변비인가요? 설마? 아 반대기야? 뭐야 나 이거 준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똥이 되어서 탈출되는 예 거인 몸속 탈출하기 정말 간단합니다 먹히고 소화되면 끝이에요 간단한 걸 넘어서 좀 더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옆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 옆까지 한번 어 추가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뭐죠? 여드름인가요? 흰색여드름인데요? 터지기 일부 직전인가? 더러운것 그럴 수 있죠 한번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어 저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자 이 계단으로 거인의 몸 위를 올라갈 수가 있네 와우 얘들은 막 떼어져 있는데 아 피부봐 어우 징그러워 와이 에마이 여러분들에게 귀테러를 시켜드릴게요 ASMR A.S.M.R 지금 여기 말하는 성우분은 아마도 A.S.M.R 전문 성우분인 것 같습니다 귀로 들어가면 내까지 들어가라 좋아요 어 얘 막 다 쳐나봐 어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야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게임인가 싶었는데 나는 원래 똥구멍까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었네요 여러분들 아 오신분들 구독과 좋아요 드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녹화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